문질뽀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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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 드디어 왔구나 장빛주 더빙 영상 기다리고 있었다 니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여기 데려온 것이냐 자격? 아 그거 어제 우리집 개밥에 섞어줬다 아주 그냥 밥그릇까지 씹어먹어가지고 동물병원에 맡기고 오는 길이다 그 덕분에 귀여운데 지갑이 좀 얇아져서 말이지 너같은 짭짤한 놈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너같은 양아치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썩는거야 원래 썩었지만 이 말부라 새끼야 나한테 손끝이라도 됐다가는 저작권법이 불을 뿜을 것이야 저작권? 뭐 진중권 동생인가? 그게 무서웠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겠지 존나 재미없어 닥쳐라 너는 나만을 위한 광고를 달고 이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존나게 재미없어 굳이 한 번 더 말하는 거 보니 진짜 재미없긴 했나 보군 불쌍하게도 그 개그가 장빛조 자료로서 듣게 되는 마지막 개그가 돼버렸군 그래 무한매 중5% 롤링 0% 마틴 루틴 탐폴 제재 없습니다 실시간 목록 다리다리 파워볼 알라딘 1분 3분 시카고 헐짝 MGM 야구 축구 농구 등 멀티도 한 벅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한방입니다 따봉